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석영입니다 이번에 드라마 너는 나의 봄에서 천승원 역할을 연기했었는데요 또 벌써 어느덧 이렇게 촬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 스태프들이랑 배우 선배님들, 동료들 너무 다 고생을 또 같이 했는데요 잘 있었어? 또 언제나 그렇듯이 새로운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좀 아닌 걸 느끼고 재밌었습니다 알але 모아라 부드럽고 다음에도 재밌는 혹은 또 색깔이 굉장히 좋은 연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좋은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